아닙니다. 우리 몸에서 뼈와 관절로 이루어진 구조물 그리고 연부 조직의 불균형에 모두 춘하요법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. 척추신경춘하의약회의 구분에 따르면 춘하요법은 총 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두경부, 그리고 체간부, 요추골반부, 사지부, 그리고 근막부, 즉 인체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척추관절 및 근육 이상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. 그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질환들이 허리, 골반, 그리고 목, 그리고 어깨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 있겠네요. 최근에는 목통증에 대한 춘하요법과 일반 치료를 비교한 결과 춘하요법이 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. 이 연구 결과는 세계 3대 의학국제학술지이자 미국 의사협회 공식학술지 중 하나인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되었습니다. 참고로 우리가 학술지에 평가를 할 때 임팩트 팩터라는 피인용지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. 자마 네트워크 오픈 같은 경우에는 이 피인용지수가 8.483으로 거의 최고 권위의 학술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만 19세에서 60세 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진통제 그리고 물리치료와 같은 일반 치료와 춘하요법의 효과를 비교한 이번 연구에서 일반 치료군의 치료 후 통증 감소 수치는 29%, 춘하요법을 받은 환자군의 통증 감소 수치는 56%로 춘하요법의 치료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한 1년간의 NRS 통증 누적치를 분석해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도 확인했는데요. 치료를 시작한 시점부터 춘하요법군은 5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일반 치료군은 26주가 걸려 치료기간 역시 춘하요법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나 춘하요법이 목통증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밖에도 우리가 안면 신경마비나 안면 비대칭, 턱관절 장애에도 춘하요법이 가능합니다.